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 우리 제주 정갈한 거기서 겨울맞이 사랑의 김치 나눔을 하러 온 것 같아요 저희 지역에서 그래서 김치가 하나 들어왔더라구요 와 김치 이거 와 이거 어마어마하게 크네 와 김치 김치 포박 가빵 와 이거 봐 아 이거 두 개 더 담아야겠죠 와 김치가 엄청 커 이거 몇 킬로지? 엄청 큰 킬로 서로 뭐 해야죠 아 맛있어 아 맛있어 아 맛있어 끓이는 지가 한 시간 지났는데도 아 또 다또 않나? 다 두개 가져가야 돼 가져가야 돼 그냥 그리고 가져가야 돼 그냥 소주로 가져가야 돼 오늘 다 같이 마주사 진짜 맛있다 최고 최고 좀 더 좀 더 드세요 응 더 좋다 더 맛있게 드세요 더 맛있게 드세요 자, 야채 많이 넣을 거 맛있다 야채 막 청경채에서 이어져서 야채 많이 넣을 거 같아 이거 완전 맛있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내일은 엄청 추워진데 다음 월일날은 눈녹대는 거야. 눈녹대. 1월날 눈녹대. 눈이 안아야 됐네. 한상으로 갔다 갔다 하면 돼. 왔다 갔다 두 시간. 눈이 안아야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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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